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출연자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장을 살펴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한번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69.75 0.43% 정도 빠지더라구요 쭉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한 2935억 정도 순맷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1986억 기관들이 한 95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과의 또 한판 승부가 벌리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외인들이 파니까 코스피도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좀 빠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 상위 종목 쭉 보니까 LG 앤설이 좀 오르고 있어요 0.3% 무선주도 한 0.3%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 0.4 KB금융 0.6% 오르고 있네요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본주는 막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 보합이구요 삼바가 2.7 LG화학 0.5% 현대차 1.4 네이버 2.08 기아 0.7 카카오 1% 셀트리온 3.7 포스콜딩스 1.3% 그래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네 보니까 오늘은 좀 오를 줄 왔더니 영 시선찮습니다 코스타도 쭉 빠졌다가 낙폭을 쭉 줄였다가 다시 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재 한 0.32% 빠지고 있습니다 742를 가리키고 있네요 개인들이 192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팔아가요 1613억 기간 37억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지금 외인들이 현재 팔고 있다 LNF가 좀 오릅니다 0.3% 카카오게임즈 0.1 파라비스 0.1 첨보 1.5 리노공업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엄 3.5 셀트리아스 Q2.7, HLB 3.35, 에코프로 2% 셀트리아스 Q2.6%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진건 빠지고 오르는건 오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이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한번 오전에 아시아 볼까요 오전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전장대비 0.12% 내려서 2만 7,955.85 오전장을 마쳤고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투심을 억제하고 있다 전날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접경국이에요 폴란드가 떨어졌어 하필이면 또 두 명이 사망했답니다 폴란드는 그 나토 회원국이에요 북대생 조작기고 나토 회원국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그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 위무를 닿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분위기였다 이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좀 비리비리 했던 것 같아요 중화권 증시는 상승세인데 상하이 지수는 11시 30분 0.28% 상승해서 3,142.84 홍콩 항생도 0.300% 올라서 18,399.13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죠 환율 1,330원 1,330.40 1.09% 환율이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14.3% 올라오고 있고 달러인덱스 106.73%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일본은 현재 0.12%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상해지수가 0.2% 정도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현재 6만 2,400원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악건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한 5만 3천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6만 4천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어떠냐 5만 7천 6백원 200원 정도 좀 오르고 있어요 200원 좀 오르고 있고요 5,7,6개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외인들은 사주고 있습니다 16만주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해줘야지만이 좀 어느 정도 이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까지 수급으로서는 외인들의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 외인 오빠들이 안 오면은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르지 않는다 그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개미들이 사면 안 오르지 않는데 개미들은 사도 오를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가 개미들은 변덕이 심해 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일단 또 우리 아침에 영상 새벽 영상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침에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 댓글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제가 누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누구냐 이분들은 거의 변함이 없어 보면 우리 이재시장님 항상 부지런한 분이야 우리 그 다음 삼봉권님 오랜만에 우리 노여사님이 3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3위권 안에 우리 연주님이 이제 4위권으로 밀려넣네요 오늘도 행운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님 그리고 이다희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장호희님 반갑습니다 장호희님 뉴피스 같은데 반가워요 우리 사루비언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재용님 영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서정수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우리 봉희언니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때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 그레이스리님 천마님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그레이스언니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김계승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호님 오늘도 출발 우리 참외님 천만던자 없이 못살아 정말 못살아 우리 참외님이 글을 참 재밌게 잘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여튼 고마워요 우리 참외언니가 아니라 참외 동생님 하여튼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훈이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류안용님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 편한 마음 잘 보고 있고 박옥자님 오늘도 화이팅 우리 허정원님도 충성 우리 이영숙님 천만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우리 이옥숙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박명찬님 삼전 7만 가자 김삼수님이죠 오늘도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명희님 말씀은 좋으신데 얼굴은 안 보여주냐 제가 얼굴은 잘 안 보여줍니다 제가 탑시크릿이라서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다다음주에는 한번 볼 겁니다 다다음주에 거의 만 두세 명 모일라나 모르겠다 우리 블루빙님 천만전자 우리 구독자로 에브리바디 투게러 주단님 오늘도 화이팅 8년 갑시다 우리 안종규님 오늘도 3잔 화이팅 안종규님은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 같아 우리 김연숙님 상쾌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새들철원님 화이팅 하세요 우리 꾸주사모 우리 강경원님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우리 김라임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경희 경희언니 알럽삼전앤천샘 표현력 좋습니다 우리 김만희님 우리 마니미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한양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영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존버 우리 삼성님 오늘도 감사히 좋은 하루 복잡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굿모닝 우리 희님 굿모닝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콩의미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주익전문가님도 반갑고요 우리 진수경님 잘하고 있죠 사업 잘 되어야 할 텐데 우리 박노정님 맞나 노정박님인가 박노정님 같기도 하고 끝까지 갑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님 반갑습니다 새아이맘님 감사하고요 우리 김연숙님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장영수님도 반갑고요 우리 가을님 화이팅입니다 유지리님 안개가 자극하게 꼈어? 요즘 안개가 많이 끼는가 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수지님도 멘탈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좋아요 우리 새치미님 반갑습니다 우리 황태웅님도 오늘도 춥춥 우리 이브님 감사합니다 인간 승리팀 인간 승리하자 끝장내자 우리 박상호님 출체책 반갑고요 이경우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득님 지금부터 8년까지 응원하는 거죠 그래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 영득님 한번 해봅시다 삼전이기나 내가이기나 네가이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 양기비 양기비님 8년 가자 가자 아자아자 우리 이철하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텅타십시오 이철하님 하여튼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네요 같이 한번 끝장을 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가가 조금 그래요 약간 횡보하면서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잘하면 한 1, 2개 정도 오를 수도 있고 종가 요정이 나올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주시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